안녕하세요 천주교 의정교의 어린이를 위한 미사곡 두번째 미사곡 중에서 하느님의 어린양입니다 전주를 마지막 두마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을 굉장히 평이한 리듬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4분음표로 가다가 이렇게 8분음표로 마무리를 짓죠 이렇게 8분음표와 4분음표를 흥겹게 연결시켜 놓아서 그러한 리듬을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셋 있다는 표가 나오면서 여기는 흥겨운보다는 굉장히 서정적이게 노래하듯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반주도 그렇게 따라가구요 여기는 다시 처음 것이 반복되면서 흥겹게 들리죠 네 그 다음 네 여기는 다시 아름답게 선율을 들어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하고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